안녕하세요. 오늘 책은 탈모드 잠원집이라는 책입니다. 탈모드라는 책은 유대인들의 성서, 기독교인으로 치면 성경책과 같은 그런 그쪽에서는 필독, 항상 읽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곁에 두고 읽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옛날에 제가 TV보다가 하버드였나? 어디 되게 유명한 외국 대학교인데 거기서는 탈모드 책을 갖고서는 서로 읽고 토론을 하는 되게 중요한 수업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봤어요. 알고 있었고 그걸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하도 유대인 유대인 좀 유명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되게 퍼센트 높은 거의 90%가 다 유대인의 자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다가 다 들은 얘기여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한번 읽어야지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눈에 띄길래 같이 사봤습니다. 일단 이 책은 330페이지 근데 책이 되게 이렇게 막 어렵거나 그냥 되게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고 글도 되게 짧아요. 이렇게 짧진 않은데 여기가 그러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짧아요. 그리고 이제 파트에 이제 목차가 많이 나눠져 있고 그게 짤막짤막하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그럴 때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저는 읽는데도 되게 부담 없었고 되게 짤막짤막하게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었고 그랬습니다. 잘 읽히고 막 완전 잘 읽히고 빨리 읽히는 책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틈틈이 봐도 뭐 전혀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되게 도움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집중해서 보고 이제 나중에 다시 놓쳤다 다시 봐도 크게 문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파트가 일곱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와 관계된 것들에 대하여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가족과 가정에 대하여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부와 금전에 대하여 침묵에 대하여 이렇게 읽기 때문에 원하시는 파트에서 목차를 찾아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도 굉장히 많아요. 따다다닥 많아서 짤막짤막하게 읽기가 좋습니다. 어... 너무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되게 조금 저는 괜찮았어요. 특히 부와 금전에 대하여에서 봤을 때 어... 다른 여타 이제 뭐 좀 현실성 없는 책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그런 책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게 쓰여져 있다는 게 되게 조금 놀라웠어요. 지금 쓰여진 책이 아니고 엄청 엄청 옛날부터 쭈루룩 써왔던 책에서 그런 내용을 표기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선물하기 좋고 읽기 좋습니다. 지혜에서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고 금방금방 읽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옛날 때부터 아주 핍박박구 막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혜를 되게 중시했다고 해요. 지식과 지혜를 되게 중시했다고 해요. 그건 절대 뺏어갈 수가 없고 나만이 가꿀 수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예로부터 항상 그 유대인 종... 그 인종은 되게... 인종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유대인분들은 그 지혜랑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배움에 열망하고 독서에 목을 메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뭐 이제 종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종족 특성이라 뭐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많이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배움에 관련된 이제 그런 거고 딱히 뭐 그런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책이고 아무한테나 추천하고 아무나 읽어도 좋은 째이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는데도 일주일 정도 안 걸리고 출퇴근 시간에 잠깐 잠깐 봐도 뭐 들고 다니기도 편하니까 가방에 넣으면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을 또 읽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